이제 마시는 숨에 어깨 손목 위로 가지고 오세요. 플랭크 포즈 내쉬며 내려갑니다. 짜투랑가 단다아사나 마시는 숨에 부장가사나 몸의 앞면을 길게 열어주세요. 내쉬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운독 자세로 갈게요. 몸의 움직임에 순간순간 머물러 보세요. 다음들이 마시는 숨에 이제 손사이 바라보시고요. 내쉬는 숨에 오른발을 다시 한 번 더 오른손의 안쪽으로 성큼 가져가세요. 그대로 왼쪽 발끝 세운 상태에서 들이 마시는 숨에 양손 하늘 향해 다시 한 번 더 하아 이런지 두 다리의 안정감으로 상체를 넓게 확장해 보세요. 한 호흡을 들이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발 날 틀어서 양팔 좌우로 나란히 하듯 이때 오른무릎 조금 더 깊게 앉아줍니다. 마시는 숨에 오른 손바닥을 뒤집어주고 내쉬는 숨에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 갑니다. 이때 오른무릎이 따라오지 않게 무릎 깊게 굽힌 상태의 역전사 자세 숨 들이 마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전사 두 번째 자세로 내쉬는 숨에 그대로 왼발끝 틀어서 하이런지로 올라오세요. 천천히 두 손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발 뒤로 보내서 다시 한 번 더 견상 자세 들이 쉬는 숨에 손 사이 바라보고 내쉬며 왼발 앞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오른발끝 단단하게 세워주시고요. 들이 마시는 숨에 두 발의 힘을 동시에 느끼며 올라오세요. 하이런지 그대로 내쉬는 숨에 오른발날 틀어서 전사 두 번째 자세 깊게 앉아줍니다. 마시는 숨에 왼 손바닥을 뒤집어주고 내쉬는 숨에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가세요. 역전사 자세 다시 마시면서 돌아옵니다. 전사 두 번째 자세 거기서 천천히 오른발끝 세워서 하이런지로 올라오세요. 내쉬는 숨에 두 손 바닥에 후 내려놓고 왼발 뒤로 보냅니다. 다운도 거기서 한 호흡을 들이 마시고 입으로 비워냅니다. 하아 한 번 더 숨 들이 마셔볼까요? 입으로 하아 이제 마시는 숨에 어깨 손목 위로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오세요. 내쉬는 숨 단단히 세우세요. 마시는 숨 올라옵니다. 하이런지 내쉬는 숨에 왼쪽 발날 틀어서 다시 한 번 더 전사 두 번째 자세 힘있게 손끝 뻗어내보세요. 마시는 숨에 오른 손바닥 뒤집어주고 내쉬며 왼쪽으로 기울여 갑니다. 리버스 워리어 역전사 자세 숨 들이 마시며 올라오세요. 양팔 좌우로 나란히 하듯 뻗어내세요. 내쉬는 숨에 두 손을 엉덩이 뒤에서 깍지를 끼세요. 숨을 들이 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내고 손끝 멀리 내쉬는 숨에 오른 어깨를 오른 무릎의 안쪽으로 낮춰주세요. 하지만 이때 오른 다리에 기대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머리가 아래로 숙여지지 않게 고개는 시선 바닥을 바라보고 가볍게 들어줍니다. 거기서 한 번 더 숨 들이 마시며 척추를 뻗어내고 내쉬는 숨에 두 손 풀어서 바닥 그대로 왼발 날 틀어서 오른발 뒤로 보내서 다운독 자세 다음 들이 쉬는 숨 다시 한 번 더 손 사이에 바라보세요. 내쉬며 왼발을 앞쪽으로 성큼 오른발 끝 세우고 마시는 숨에 양손 하늘 향해서 하이런지 조금 더 견고하게 천천히 내쉬는 숨 오른발 날 틀어서 양팔 좌우로 나란히 시선 왼손 끝 한 번 바라보세요. 마시는 숨에 왼손바닥을 뒤집어 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몸을 기울여서 멀리 보내줍니다. 역전사 자세 마시는 숨에 다시 한 번 더 전사 두 번째 자세 내쉬는 숨에 두 손 엉덩이 뒤 깍지 껴주세요. 마시는 숨에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내쉬는 숨 천천히 왼어깨가 입어내는 왼무릎의 안쪽으로 손끝은 조금 더 몸에서 멀리 밀어내고요. 시선 바닥 유지합니다. 천천히 두 손 풀어서 이제 앞쪽 바닥 짚어주세요. 오른발 날 틀어서 왼발 뒤로 보내주세요. 다운독 후 한 호흡을 들이마시고 쿵쾅쿵쾅 뛰는 심장도 느껴보시고요. 가빠진 호흡도 천천히 들어주세요. 이제 숨 들이마시면서 마지막 빛야사 어깨 손목 위로 엉덩이 낮추고 내쉬는 숨 팔꿈치 접어 내려갑니다. 마시는 숨에 업독 또는 부장 가사나 내쉬는 숨에 견상자세 다운독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기억해보세요. 두 발의 안쪽을 붙여줍니다. 마시는 숨에 뒤꿈치 들고 무릎 살짝 접어서요. 엉덩이를 위로 위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 번에 두 손 사이로 점프해서 갑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등을 펴서 아르다우타나사나 내쉬는 숨에 상체 숙여서 우타나사나 내쉬는 숨에 상체 숙여서 우타나사나 마시는 숨에 엉덩이 낮추고 다시 한 번 더 우카타사나 내쉬는 숨에 두 손 바닥 짚고 두 다리에 힘 기억하세요. 우타나사나 마시면서 손으로 바닥 밀어서 아르다우타나사나 내쉬는 숨에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매트 뒤쪽으로 멀리 점프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발끝 바닥으로 단단히 밀어냅니다. 이제 숨 들이마시면서 뒤꿈치 들고 무릎 살짝 접고 손 사이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세요. 우리 자리에 앉아줄 거예요. 그대로 오른 발등을 왼손목 뒤로 가지고 오세요. 다시 오른 발 뒤로 왼발등을 오른 손목 뒤로 한 번 가지고 와보세요. 왼발 뒤로 이제 두 발을 한 다리 한 다리씩 앞쪽으로 가지고 올 텐데 이때 미리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른발등 왼발등 가지고 와서 자리에 앉아주세요. 후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죠? 몸과 마음에 완전히 집중해 보셨어요?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눌러주세요. Adventure